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셨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단하게 뭐뭐뭐의 꿈, 뭐뭐뭐의 꿈, 이렇게 난 꿈이 있어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난주에도 더할 나위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주는 거의 그냥 저는 넉넉히 지켜만 봤습니다. 와 코스피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곧버스라고 하죠. 인버스에 많이 또 수급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의 경기 수준을 반영하는 가치는 조금 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조, 가치조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제 미래가치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미래가치를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의 꿈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주로서 사실은 뭐 당연히 가치조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장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전기차에 확실하게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게 아이오닉 시리즈 5, 6, 7까지 이렇게 쭉 가겠다는 내용인데 내년에 선보일 준중형 CUV 아이오닉 5라고 합니다.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6가 2022년에 중형 세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7이 2024년에 대형 SUV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원래 기존의 현대차의 그 내연기관 차들이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한 차원 다른 디자인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가 되는 그런 이미지고요. 뭐 이런 일을 만들어내기까지 정인선부 회장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죠. 여기 이렇게 4명이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이걸 두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팀코리아, 배터리 동맹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을 다 이분이 만나 찾아가면서 만나보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좀 납품이라든지 앞으로 품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박수받아야 할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치고 나가는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 따라가고 있는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 팀코리아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사실 현대차는 현대차 하면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넥소가 이제 수소를 충전받는 그런 장면인데 넥소도 근데 여전히 수소 전기차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동맹이 분명히 수소차 쪽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타이밍에 또 같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죠. 어 그 미국에서 이제 수소트럭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니콜라의 CEO입니다. 니콜라의 CEO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차한테 두 번이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어 저는 이런 오피셜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했다는 얘기도 사실 조금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당했어. 두 번이나 차였어. 라고 본인이 오피셜을 내는 거는 약간 그걸 제가 이 어떤 마음에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좀 그만큼 좀 간절하고 좀 하고 싶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표현한 것 같아서 이거 보고 약간 국뽕이 좀 차오르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그럴만도 한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트럭 이게 2019년에 이미 미국에서 선을 보였던 그 컨셉트카입니다. 수소트럭인데 이 정도로 그 니콜라가 최근에 막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현대차가 수소차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거의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니콜라에서도 이렇게 역제한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현대차에서는 뭐 솔직히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니콜라가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아직 공장도 전혀 자체적인 공장도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두 번이나 이렇게 응 안에 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최근에 현대차가 실적을 뽑아냈던 게 신차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는 게 수소차가 원래 있었고 거기다가 전기차 모멘텀까지 가져가는데 그러면 신차 해야 돼 전기차 해야 돼 수소차 해야 돼 이거 다 해서 뭐 하나라도 하나라도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다 해서 무슨 성과를 낼 것 같애라고 의혹을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이번 주에 현대차가 관련된 이슈 중에 조금 시장에서 이슈를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던 이슈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모셔널. 모셔널이라는 이제 이름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현대차가 최근에 가장 먼저 성장주로서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내기로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름이 정해진 건데요. 모셔널이라는 앱티브와의 합작법인 이름이 정해지면서 앞으로 이제 2022년까지 로보택시를 만들 것으로 일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신차로 현재 실적을 좀 보완을 하고 전기차, 수소차 지나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또 이 그림까지 좀 완성을 하려는 게 아마 현대차의 궁극적인 꿈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UAM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보시다시피 이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CES 같은 곳에서 이미 현대차가 좀 선을 보였던 컨셉 형식으로 선을 보였던 그런 그림인데 이걸 해내려면 결국 전기 배터리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의 어떤 대형 연료,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전기차 충전해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소가 분명히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수소차를 먼저 땡겨왔던 것 같고 결국 자율주행 모멘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을 지금 현대차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큰 그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8년인가 그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8년까지 이런 큰 그림을 현대차가 완성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기대를 해보신다면 좀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갖고 지금 뭐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에 현대차의 꿈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이어서 화요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굉장히 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소문만 무성했던 하겠지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피셜을 냈고요. 이 4공장에 있어서 되게 그 가치를 좀 부여할 만한 게 이게 3공장 그림입니다. 3공장 보시다시피 정말 크죠. 근데 이것보다 이거를 만들 때 들어갔던 돈이 8,500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것보다 2배가량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투자 금액이 1조 7,400억 원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4공장을 송도에 짓기로 했고요. 완공시점은 2023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생산 설비 규모가 25만 6천 리터인데 이것도 3공장이 원래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이었거든요. 그때 18만 리터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3공장인데 그것보다 7만 리터 더 이상 되는 4공장을 또 만든다는 게 와 정말 투자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라웠고 면적도 보시다시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5배라고 합니다. 상암구장의 1.5배인 것도 대단하지만 1공장, 2공장, 3공장을 다 합치면 24만 제곱미터가 된다고 해요. 근데 4공장 하나로 23만 8천 제곱미터라는 거는 와 쌈바의 그 1, 2, 3공장만큼의 하나를 더 크게 짓는다는 거니까 야 이거 정말 진짜 마음먹고 삼성이라는 그룹이 바이오라는 미래 먹거리를 사실은 이제 현재 먹거리가 되고 있죠. 그 현재 먹거리에 확실히 투자 드라이브를 거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꿈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나왔던 게 이 S초이스라는 자체 세포주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개발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걸 원스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반도체 쪽도 사실 그렇잖아요. 파운드리가 있고 팸리스가 있고 공장을 크게 지어서 이렇게 생산에 열심히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뭐 인텔은 아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는 이제 팸리스 개발 쪽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업화가 되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이오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거를 좀 주도하겠다는 마인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공장이 완공이 되면 공정 개발 그리고 물질 생산, 완제품 생산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슈퍼플랜트가 된다라는 건데 이제 CMO, CDO 이런 것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확실하게 좀 나눠서 끌어가겠다. 한 30% 정도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바이오 시장의 어떤 확실한 분업화 그래서 그 분업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파일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꿈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러시아의 꿈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꿈이 아니라 뭐 현실이죠. 네 뭐 실제로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이거 진짜 현실로 맞아도 되는 건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약인데 백신이죠.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라고 하는데 스푸트니크라는 말이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열심히 그 우주를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거의 뭐 우주전쟁 비슷하게 내기를 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갑자기 스푸트니크를 빵 쏴가지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저는 그 책에서 구글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이게 이름이 또 스푸트니크V인 거를 보면은 야 이거 푸틴 대통령이 마음먹고 이거 이름도 이렇게 지어서 살짝 미국 긁는 거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백신은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뭐 요 정도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여 이날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일제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3상만 해도 3상까지 했다고 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인데 1상을 했고 2상에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없고 3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꺼낸 카드가 이거죠. 내 딸도 맞았다. 믿어라. 세계 사람들, 지구촌 사람들 내 딸도 맞혔는데 이거 안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리케인이 한 번 딸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딸 얘기하니까 와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싶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면 딸한테 이런 걸 맞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건 정말 저한테 센세이션하게 다가왔어요. 아마 세계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평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러시아 백신 맹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요. 필리핀에서 이거를 받아서 쓴다고 막 두테르테 대통령 필리핀에도 그 엄청 그 스트롱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거 아 러시아 최고야 이걸 만들어내다니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보니까 또 그 10월에 자국에서 백신 임상을 3상을 해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너네 잘했어 이러더니 아 우리는 근데 10월에 한번 해보고 쓸게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국 뭐 러시아에 이실 짓고 메르스 백신을 살짝 바꿔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니 야 이거는 저 제 기준에서 결정을 내리면 아직까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이 이슈가 바로 다음에 나온 날 모더나 백신을 1억 회분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모더나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꿈인지 현실인지 망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백신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한 번 더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전체적으로 백신 경쟁에 조금 불을 더 당기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엔터주의 꿈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날 엔터주가 반등을 했죠. 뭐 여러 가지 모멘텀, YG 모멘텀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 되게 멋있게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이분이 히트맨 망님이시죠. 히트맨 맥님. 네, 기선을 제압하시는 그분인데 매출의 이기 상반기 294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2분기 합쳤기 때문에 꽤 큰 규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엔터주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도 팔았다고 하고요.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잘 됐다고 하고 어플로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해서 어플 샵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샀대요. 관련 굿즈들을. 뭐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저는 가장 좀 볼만한 이야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방방콘이라고 하죠. 90분 동안 25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제 어디 막 오프라인으로 공연하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번 하면서 90분 하면은 250억 원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어다니는 그냥 중소기업, 대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멤버들이 하나씩 이렇게 카메라를 다 들고 있어요. 이야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또 250억 원이나 벌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빅히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화제가 됐지만 빅히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트와이스도 비욘드라이브라는 V라이브 네이버 V앱을 통해서 비욘드라이브라는 공연을 했는데 랜선 월드 투어를 클리어했다고 하죠. 1억 하트 물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경제적인 가치를 아직까지 추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희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옛날에 그 NCT라고 SM의 그룹이죠. NCT가 했던 걸 보니까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된대요.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고 있는 팬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리액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수들도 좀 더 신나겠죠. 왜 운동을 해도 사실 응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수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SM과 JYP가 함께 키우고 있죠. 온라인 공연회사를 공동 설립해서 키우고 있고 이에 화답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도 SM에 천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었던 엔터주의 꿈은 이렇게 오프라인 공연이 좀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분명히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걸 또 엔터주가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엔터주의 꿈을 언택트 문화와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꿈입니다. 코스피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2500 근처까지 왔으면 그냥 전고점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2607선 뚫어내는 게 코스피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봐야겠죠. 개인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사주고 있어요. 덕분에 계속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바라지 않고요. 저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되게 애매한 움직임을 외국인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3일 동안은 또 매도 포지션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움직임도 보면 최근에 금융투자가 좀 사주고 있지만 도대체 이 연기금과 투신이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계속 8월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타이밍이 언젤까라는 걸 잘 재는 게 이걸 수급창을 계속 지켜보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을 좀 살펴봤는데 환율이 어제와 오늘 양봉을 켜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환율 덕분에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까지 쭉 여결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금값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약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아리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 1인분 했어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좋았죠. 네이버, 카카오 말할 것도 없고 LG화학, 삼성SDI 충분했고요. 최근에는 LG생활건강 같은 소비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삼성물산도 급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정말 좋았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이 두 종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역할을 해줘야 그 꿈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1인분까지는 아니라 한 0.8인분은 해줬다고 보는데 SK하이닉스가 너무 부진했거든요. 디램 가격의 문제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조금 힘을 내준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다시 한번 2500선 이후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다음 주 하루 쉬는데요. 하루 쉬시면서 해외 증시도 많이 보시고 수급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